자 그럼 반갑습니다 대기업에 대신 멘토를 보기 위해서 간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제 주시에 청년들이 취업에 한한 얘기 들을듯 취업 때문에 제 골반을 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일시장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회계학과로 입학을 했고 군대를 수박밭을 밭댕이로 사서 한 동안 마주천에 오일시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는 차들이 오지 않습니까 계란 탓서 결과가 컨설팅 받으러 와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저는 취업해야 됩니다 영업할 때? 아니 저는 영업만 빼고 다시 주역이 조금씩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는 사람을 나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경제의 환경 때문에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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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